영상 볼래요? 넘길까요? 넘겨버려요. 다 보자, 보자. 영상은? 봐야지, 봐야지. 데뷔 영상이요? 데뷔 첫 무대는 최신? 뮤직비디오? 라이브 괜찮아요? 다들 여기? 그정. 와우, 뮤직비디오 언니. 뮤직비디오 영상이 어떤 거 같은데? 나 뮤직비디오가 걸려있어요. 라이브 안 깼지? 아냐, 아냐, 여기 봤어. 아니, 우리는 라이브 항상 괜찮았어, 이런데. 근데 이거 알지? 유녀, 나 이거. 맞아. 근데 유녀, 나 여기 아웃 없어. 어? 어, 핸드다. 네, 아웃 없어, 이거. 와우! 아우! 막기 힘든데? 재밌겠다. 지금 첫 파트부터 애들 머리 난리 났어요. 그리고 진짜 열정. 왜 웃어요? 야, 실패거리냐?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아니, 원래 이거였어. 쌤이 이렇게 알려줬어. 쌤! 난 열심히 했었구나. 쌤이 이렇게 알려줬어. 진짜 이렇게 알려줬어. 아, 이렇게. 처리. 이거 내. 오오. 다 몇 컷이 남겼어. 아, 여유가 없네. 아니, 여긴 하색 조개만 없는데 하나도 안 잡았어. 아, 진짜. 아, 이거. 이거요? 착 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잡고 가야겠다. 야, 이제 봤으면 다 봤지. 드빙 개척. 어때, 이제 그건가 보다 우리. 팬싸 하고 와가지고. 어, 예쁘네. 맞은 거. 예쁘네. 여기네, 딱 여기. 아, 그러네. 이거 리모델링 하기 전. 아, 그러네. 나 너무 눈 동그랗게 귀엽게 떴다, 그치? 어머니 뭐 먹는 거예요? 초코. 아연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애기 완전 애기 파이 아니야. 근데 유앤이 안 좋은 자리에 서 있었나봐. 머리가 살짝 오징어. 고마워. 머리가 오징어. 고마워. 머리가 오징어. 아, 이그. 낙근이 졸업식. 와. 너무 왔어. 진짜 너무 왔어. 솔직히 우리 와서 고마웠지? 완전 고마웠어. 아, 지금 1진부터 이렇게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럼. 우리 진짜 삭감아. 삭감아. 우리 삭감아. 삭겼어요, 막. 아, 심지어 이거 협찬이었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졸업식의 샷가구. 우리 기사. 아, 이 때 기사 사진까지 찍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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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자님들 앞에서 다 같이 사진 찍었어. 맞아. 유토야. 유토야. 애기가 진짜 처음이다. 진짜 웃겨. 아, 야. 아, 야. 야, 가연아 너무 귀여워. 왜 이러고 찍었지? 왜 이러고 찍었어? 근데, 우리 그냥 포즈 잡자 이래가지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어? 수원 언니였어. 막, 그런 거 같아요. 유빈, 그냥 유빈 때부터 좀. 특이한 걸 좋아해. 그런 거 같아. 야, 유빈 때기. 와, 이 때 우리 교회가 막, 이윤편 때기. 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지금 때 절대 할 수 없는. 맞아, 맞아. 아, 아쉽다. 굿나 이때인가 보다. 다 우리 다리가 되게 좋아해.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베베베 너 비비 너 교보이는 날아올라 우와 나 귀여워 우리 이때는 진짜 투톤은 천국이었어 나 투톤 아니구나 밤발렸어 나 그 머리 나 진짜 좋아했거든 아 진짜? 너 때 그거였죠? 그 인트로 안무 아 가현이 가현이 연기하는 거 아 그 누가 머리 원래 처음에 잡아당기는 거잖아 내가 가현이 머리 잡았지 맞아 방송 좀 네 맞아 맞아 놀랐는데 뭐 맞아 왜 이렇게 놀랐지 와 진짜 많은 놀랐어 이것도? 아 아 회사에서 나한테 엄청 전화가 왔어 다시 퍼즌될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 진짜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 아 아 진짜 귀여워 이 때 진짜 울 기원이 울고 맞아 맞아 아 오늘은 무슨 아 이 때 이 때가 이 때가 이 때가 이 때 부모님들 다 오셨던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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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그래서 우리 끝나고 회식했잖아 맞아 맞아 이자카여 가서 아 맞다 이게 TMI 대박이지 어 이게 기효로 맞아요 첫 공개 된다 맞아 그래서 끝나고 한 번 더 했잖아 우리 아 아 잠깐만 여기 한국 거기 홍대 아니야? 홍대? 어 나 알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이 팬분을 보면 한국인 거야 아 거의 지금 시력이 여기 봐요 언니 진짜 재밌었는데 네 진짜 좋았어요 우와 이 팬분 진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퍼즐이다 저희 멤버들이 골랐던 의상들이 저날 당일 날 바뀐 의상들이 좀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측이 살짝 불편한데 아 진짜 저 그때 그거 생각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춤추다가 콧먹고 콧먹고 아 근데 원래는 콧물 나오면은 근데 뒤에 돌아서 닦으면 되는데 뒤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거 가만히 놔두면 너무 추워서 아 아니 아니 비닐이 나 sorry 네 이 이거 너무 하찮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험쪽 타자는 아 왜 저렇게 안 된대요 아 아 미쳤나 죄송해요 언니 아 아 아 귀엽네 머 아 빨리 꺼주실래요?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아! 이번엔 지유 편지! 나 갑자기 울었어 나 편지가 아니라 그냥 울었어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맞아 맞아 동언니 밖에 안 보여 나 이때 너무 떨렸어 커피 커피 마실거 같아 그래서 저 때 동언니랑 잠깐 떨어져있어야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아 진짜 슬퍼. 맞아. 나도 도대체 한 번 해볼까? 이랑 이랑 이랑. 뭐 먹어도 돼? 아니 어른. 어른. 어른 동주인. 죄송합니다. 알지 알지. 죄송합니다. 방송 때는 못 들어오시고. 아 뺏어갔어. 뺏어갔잖아. 응. 갑자기. 티비 케첩. 아 이거 너무 좋아. 수아 언니 방금 해봐. 이 영상 먹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진짜? 나도 어제 이거 쏙 봤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아 이거 최근이다. 동이가 드디어 컴백. 아 그러네. 아 제일 웃었어요 진짜. 티비 케첩. 자기가 망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끝이야. 자기가 우리 틱톡커의 느낌이 보였네. 과연이다. 과연이다. 아 아. 조금 올려던 거 아니야. 아 아 아 이거요. 아 이런 거 찍는다고? 네. 아 뭐 하는 거를 해? 진짜 안 찍었잖아.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아직 안 끝났어. 네? 왔던가 이때도? 뭐하는 거야. 지효한테. 야, 대자로 때네. 야, 이거 내가 밀불러 한 대씩 다 시켰을 것 같아. 그러고 갈 거야. 내가 도착 안 해도 시켰어.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한테 다행이야. 난 한 기억이 없거든. 뭐야, 너희 안 했었어?